공원소녀의 리더죠? 설영양부터 포토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왼쪽 사이드부터 중앙 오른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부터 봐주세요. 네, 설영양. 오늘 리더인데 많이 떨린다고 얘기하셨어요. 준비 많이 하셨다고 자연스럽게 손 흔들면서 인사해주시고 자, 정면 좀 봐주세요. 정면. 자, 정면. 이어서 오른쪽 측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영양이 예쁜 금발로 변신을 했는데 아주 모정 같습니다. 자신 있는 표정 하나 부탁드려볼게요. 뭔가 궁금증을 유발하게 하는 그런 표정이에요. 혹시 오늘을 위해서 또 야심차게 준비한 포즈 있습니까? 따로? 아, 예. 잠을 청하는 포즈 같기도 하고 뭔가 기도하는 포즈 같기도 하고 네, 인상적입니다. 자, 설영양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서경양. 실제로도 굉장히 밝고요. 예, 서경양. 네. 네, 왼쪽 측면부터 포즈 잡아볼게요. 네, 자연스럽게. 네, 처음엔 이제 가볍게 손 흔드는 포즈. 이제 슛 센터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른쪽 사이드 쪽으로 천천히, 천천히 시선 이동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서경양은 타이틀 랜선, 그리고 별명 또 핸님인데 핸님 포즈 같은 거 혹시 있을까요? 핸님 포즈? 아, 핸님 포즈입니다. 핸님 포즈. 네, 지금 왼쪽부터 살짝 이동하면서 촬영하시기 좋게 좀 부탁드려볼게요. 네, 네. 자, 서서히 중앙 쪽으로 핸님 포즈를 봐주시고요. 또 오른쪽으로 완전 측면까지도 좀 봐주십시오. 오른쪽에. 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서경양. 네, 자, 이제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왼쪽 측면부터 자연스럽게 처음에 손 흔드는 포즈로.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측면부터 볼게요, 시선은. 공원촌의 메인 댄서죠. 아주 강렬한 레드 헤어로 변신했습니다. 이제 센터 보겠습니다, 센터. 중앙. 자, 이어서 오른쪽 측면 보겠습니다. 아, 카리스마가 느껴집니다. 걸클러쉬한 포즈 좀 부탁드려봐도 될까요? 메인 댄서니까 포인트 안무 동작도 괜찮고, 예. 자, 네. 이 포즈군요. 자, 시선은 왼쪽부터 쭉 자연스럽게 이동해 주시면서 정통한 오른쪽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정말 느낌 있는 포즈예요. 네, 고맙습니다. 네, 미아 양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팀의 막내. 네, 이쪽에 서주시고요. 자, 왼쪽 측면부터. 네. 네, 왼쪽 측면부터 가겠습니다. 막내지만 키는 제일 큰. 맨아 양. 요즘에 예능 프로그램 많이 나오면서 신예능 돌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자, 중앙 쪽 보겠습니다. 중앙, 가운데. 아, 여러 가지 포즈를 또 만들어주네요. 오른쪽 측면부터 좀 봐주세요. 자, 이제 좀 약간 느낌 있는 막내 같은 포즈 있잖아요. 막내미 넘치는 포즈, 고런 거 한 번 해볼까요? 예, 예. 네, 애교 포즈. 왼쪽부터 쭉 이렇게 쭉 한 번 해주세요. 네, 왼쪽 한 번. 중앙 한 번 보시고, 또 오른쪽까지. 네, 됐습니다. 네, 이제 레나 양 들어가주시면 되겠고요. 반발로 변신을 했다고 하는데 매일 번마다 변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레나 양도 왼쪽 측면부터 포즈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센터 쪽 보시고요. 왼쪽 측면 한 번만 더 봐주실래요? 왼쪽 한 번? 좀, 조금 더 찍으시라고? 네, 왼쪽 좀 보겠습니다. 되셨죠? 예, 됐습니다. 이제 오른쪽 측면쪽으로 보겠습니다. 이번엔 헤어스타일 변신했는데 그 스타일에 어울리는 포즈 한 번 부탁드려볼까요? 네, 네, 네. 머리 그냥 잡고, 네, 귀엽습니다. 자, 자신 포즈도 또 한 번. 네, 사랑합니다. 음.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여신처럼 들어오셨어요. 네, 민지 양은 왼쪽 측면부터 포즈로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의상이 이제 풉니다. 색깔도 너무 예쁘고, 헤어스타일하고 또 완전히 콜라보레이션인가? 잘 맞아요. 그라데이션. 잘 맞습니다. 자, 중앙 보겠습니다, 중앙. 네, 살짝 뭉크도 하고요. 오른쪽 측면도 부탁하십시오. 네, 살짝 뭉크도 하고요. 자, 이제 민지 양. 약간 시상식 미니 드레스 같기도 하니까 그 시상식 포즈도 한 번 해볼까요? 네, 영화배우처럼, 배우처럼. 아, 예. 독특한 포즈입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준비한 포즈, 다른 거 하나만 더 보여주십시오. 자, 왼쪽 시선은 쭉, 왼쪽 중앙, 오른쪽을 약간씩 이동하시면서. 조심히 돼요. 오른쪽 조금 더, 예. 됐습니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지 양. 네, 수고하셨습니다. 파란색, 블루 헤어입니다. 정말 눈에 띄고요. 네, 소서양도 왼쪽부터 보겠습니다. 왼쪽 측면부터 손 들고. 네, 흔들어주세요. 네, 중앙 쪽에 해보시고요. 센터. 소서양, 이쪽 오른쪽도 봐주세요. 자, 왼쪽도 한번. 자, 블루 헤어를 했으니까 시원한, 쿨한 포즈 한번 부탁드려볼까요? 시원한, 아, 시원한 포즈. 네. 왼쪽도 중앙, 오른쪽까지 보여주세요. 네, 예쁩니다. 자, 소서양 수고하셨고요. 이제. 자, 소서양 수고하셨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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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